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선교활동을 해오던 한 60대 목회자. 어느 날 그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를 펼친 결과 여성이 발견된 곳은 부부가 운영해오던 본사 근처였는데요. 여성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안매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땅에 묻은 범인은 다름 아닌 아내가 실종됐다며 슬퍼하던 남편이었습니다. 60대 목회자의 살인 고백.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여름 필리핀의 한 마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해 12월인데요. 이곳에 살던 60대 한국인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몇 달째 여성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랑 같이 이곳 필리핀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남편은 15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활동을 해오던 60대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인이 제발로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무래도 위협을 느꼈겠죠. 필리핀인은 한국 대사원을 찾아가서 자수를 했고 자수한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실종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기 한 달 전쯤에 사건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필리핀 집에서 경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아내를 내리쳐서 살해를 했던 겁니다. 대전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부가 같이 선교차 필리핀으로 건너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고한 건 남편이 아닌 한국에 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숨겨왔던 겁니까? 자 일단은 2002년 8월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본인 주장이긴 한데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돼지우리의 아내를 시신을 은닉을 하고 안매장을 합니다. 돼지우리예요? 네. 옆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다음에 9월이 돼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범행을 숨겼는데 그렇지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의해서 알게 됐고 안매장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은 인터벌 공조로 남성을 국내로 송환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남성이 긴급 체포된 사안입니다. 아 진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서 그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 돼지우리에 묻어놓고 밤에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내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또 자녀들에게 한국에 있던 자녀들에게는 이걸 또 요구하기도 했다는군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내가 엄마 죽였는데 탄원소 점점점점 아 이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터지는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내를 죽여놓고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네 엄마 야 나 아빠 탄원소 좀 이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든지 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걸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수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가볍게 처벌해달라는 얘기를.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했지만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에 원래는 이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자녀들도 이제 성인인데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 진짜요? 그러니까 저기 뭐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 자녀들은 또 가족들은 써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싫다라고 자녀들도 또 거부를 한 걸 그러니까 재판에 내겠습니다라고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못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야 참 아니 교수님 방금 우리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에게 저런 부탁을 하면 정말 약간 이 가당치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써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오죽했으면 가족들 자녀들도 됐다라고 거절을 했겠습니까?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좀 한 단계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목회 활동을 갖다 하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실종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알고 경악을 했을 것이고 아마 정신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8월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몇 달 동안에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이 사람이 목회자니까 목회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보고 또는 신도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원사를 갖다가 써주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네요. 네, 우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사람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을 하면서 또 실종신고를 내고 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성 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 탄원서를 갖다가 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반성문하고 그리고 목회 활동을 했을 때 알고 지냈던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민들의 탄원서를 갖다가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아, 그 탄원서를 기어이 받아냈구만요. 네, 뭐 그렇지만 일단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구형은 검찰이 30명 구형을 했습니다. 살인죄고 사체 유기죄이긴 한데 지금 사실은 본인은 우발적으로 하지만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주장대로 가긴 갔지만 세파이프로 둔기를 때렸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우발적 측면보다는 계획적 측면, 특히 범행 후의 행동들, 돼지우리의 시신을 감춘 것, 그리고 실종 신고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형이 지금 구형이 돼 있고 아마 결과가 다음 달에 14일에 선고가 되는데 결과도 아마 중형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좀 내용을 알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금 제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가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가 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